이 도미넌스가 뭔가요, 이사님? 도미가 참 맛있긴 하죠. 저만 저렇게 얼굴을 크게. 짜잔! 저희 블록페스타 닷컴 들어오시면 티켓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보시면은. 저는 스매시파이의 백훈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타 유튜버님 덕에 스테이블코인 영상이 상당히 조회수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급상승했더라고요. 진짜요? 스테이블코인을 많이들 찾고 계신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오늘만 해도 아까 만 8천 조회수가 넘어가지고 갑자기.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검색에 걸렸나 보네? 계속 올라가요. 다들 스테이블코인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도 안 오르는데. 그러니까요.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은 약간 또 제가 또 배우는 느낌으로 뒤에 칠판이 있어서 아실 텐데 오늘은 저희가 도미넌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썸네일에도 보셨듯이 도미넌스와 땡땡땡땡땡 도미넌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정답을 알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 아니지만 일단 먼저 저희가 코인 얘기할 때 저도 자주 전화하는 소식들에 도미넌스 얘기가 있는데 이 도미넌스가 뭔가요, 이사님? 도미넌스. 도미넌스는 지배율? 어떤 지배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격 아닌가요, 너무? 네, 너무 지격이었네요. 도미가 참 맛있긴 하죠.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대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거를 측정하는 어떤 지표라고 보면 되겠죠. 정확히는 이제 도미넌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인덱스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전체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인덱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비트코인이 전체 가상자산 중에서 58% 정도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네, 제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트레이딩뷰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 다른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바이올라. 네, 제 전적대고요. 이걸 다 뜨면. 전적대가 뭐죠? 제가 편입을 해가지고 편입하기 전에 다닌 학교를 전적대라고 하거든요. previously attended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살면서. 그래요? 편입을 안 해봐서 그런가 보니.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제 전적대 화면이요. 학교도 빨간색이군요. 저는 다 빨간색이에요. 편입한 후에 학교도 빨간색이고요. 진짜요? 고려대? 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팀도 다 빨간색이에요. 제가 농구팀 좋아하는 팀도 SK나이츠 좋아하거든요. SK나이츠 빨간색인가? 빨간색이에요. SK로고가 빨간색이죠. 네, 저는 다 빨간색이에요. 정치적 색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어쩌다 보니까 빨간색을 좋아하게 됐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정치도 빨간색을 좋아할 수도. 노,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전혀 이렇게. 이게 일단. 저는 완전 반대예요. 저는 다 파란색입니다. 진짜요? 어쩌다 보니인가요? 어쩌다 보니 다 파란. 어? 어? 왜 내가 여기에 스스로, 왜 스스로 내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지금? 그러니까요. 스스로 무덤을 파신 느낌인데. 하지만 참고로 블록미디어의 로고는 파란색이라는 거.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정치성은 빨간색이라서. 어? 회사도 파란색? 네. 네. 자, 그럼 비트콘인 도미넌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58.22%입니다. 그러네. 이게 높은 건가요? 높은 겁니다. 저는 이제 2017년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2017년 또는 2021년 지난 사이클이죠.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알트코인들이 주로 많이 따라오르면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2016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40% 정도의 한 이 정도 사이클까지 오면 머무르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이 원래는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어요. 제가 투자하기 전해라는 말씀이죠. 전에 말씀드리는 거죠. 한 90%, 70%까지 쭉 이어졌던 게 비트코인이 태어난 2009년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가 됐었고. 그래서 2017년에 처음으로 제가 불장이라는 걸 목격했을 때, 그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0%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알트코인 종류도 많이 생겨서 그런 거죠.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40%대에서 상승장 내내 계속 그 정도에서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30%까지 떨어졌었고.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특이하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상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은 과반이죠. 절반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번 사이클이 유난히 지난 사이클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이 전체를 제가 해놨기 때문에 아마 시작됐을 때부터의 도미넌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100%, 90%대에 있다가 점점 떨어지긴 했는데, 2021년에도 거의 75%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보시면 올해는 50%대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다. 5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3월 달부터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 뒤에 밈코인 불장 찾아오고, 지금 이제 리플 가격, 솔라나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거 봤을 때 3월에 저희가 3월 14일쯤이잖아요. 이전의 최고가였던 게. 그런데 이때도 3월 14일도 53%, 54% 정도의 도미넌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과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보다 한 4% 정도밖에 낫지 않다는 게 오히려 좀 놀라운데요? 그렇죠. 이 현상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 일단 도미넌스의 제대로 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뭐가 됐든 어떤 코인 이름의 도미넌스라는 거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그 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계산하는 방법은 사이트마다 다 달라요. 이 트레이딩뷰도 어디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코인마켓캡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확인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코인마켓캡에 몇 개의 지금 알트코인이 트레킹되고 있다? 또는 어딘가에 상장되어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 계산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는지 봐주실래요? 코인마켓캡에서는요? 57.1%입니다. 그렇군요. 좀 다르네요, 트레이딩과. 한 1%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네요. 여기 크립토커런시 메뉴에 들어가면 지금 몇 개의 크립토가 있는지, 개수가 저기 검색이 될 거거든요. 개수요? 네.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3.3조 달러네요. 그래서 이제 개수가 나올 텐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2021년에는 제가 이제 이걸 내용을 제 책에서 다뤘었거든요. 여기 보이는 제 책에서 2022년 기준이죠. 2022년 기준에 1만 6천 개까지 있었어요. 코인마켓캡에서 계산, 트래킹하고 있는 전체 암호화폐의 개수가 1만 6천 개가 넘었었고, 그 1만 6천 개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한 2조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한 50% 차지하는 거니까 비트코인은 한 1조 달러 정도 됐던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한 1.5조 달러 정도 될 건데. 그래서 나머지 암호화폐 1.5조 달러, 지금 3.3조 달러였죠? 네. 전체 시가총액이.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빼면은 나머지 전체. 제가 이제 1만 6천 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022년 기준으로.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어 있는 암호화폐 수가 1만 6천 개. 그리고 그들이 3.3 빼기 1.5 하면은 한 1.7, 1.8 정도 되는, 1.8조 달러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암호화폐의 개수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가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평균 한 115개 정도의 신규 종목이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115개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기술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직전 5개년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국 증권거래소 KRX죠.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고 나서 검사와 감사를 받은 다음에 상장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15개라는 그 좁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기업들이 엄청난 경쟁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상상이 되는데 암호화폐는 그 어디에도 그런 거를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암호화폐는 그냥 내가 발행했다. 그리고 발행한 거를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팔고 그다음에 자본을 받으면 그게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암호화폐는 무한대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많이 매니플레이 되어 있는 인덱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16000개라는 암호화폐 대비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16000개는 계속 증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찍으면 찍는 대로 발행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제가 만약에 발행했어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암호화폐 개수가 무한대로 증식할 수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제가 만약에 백군종 코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100개를 발행했다 할게요. 100개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를 제가 이제 디파이를 통해서 아직 거래소에 상장은 안 돼 있으니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디파이를 통해서 현진님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현진님이 그거의 대가로 저한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USDT 테더를 줘요. 그 가격이 시가총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상장이 안 돼도요? 상장이 안 돼도요. 비트코인 만약에 현진님이 저한테 그 코인을 한 100달러를 주고 샀어요. 그 거래의 어떤 모순을 아시겠나요 여러분? 제가 코인을 만들었고 이 코인을 현진님한테 현진님 이 코인은 적어도 하나에 한 100달러 정도는 합니다. 이거 사세요. 제가 되게 싸게 드릴게요. 거래소에 상장하면 한 1000달러 정도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싸게 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감원이설로 막 이제 뿌신 다음에 이게 바로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방식이에요. 현진님이 저한테 100달러를 보내면 하나를 산다고 해서 100달러를 보내면 그 즉시 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100 곱하기 100, 100개를 발행했으니까 거기에 100달러를 곱하면 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즉시 1,400만 원 시가총액을 가진 암호화폐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그게 디파이를 통해서 한 번 거래가 됐으니까 이제 암호화폐 코인마켓캡 같은 암호화폐 트래킹 사이트에서 트랙을 하는 거죠. 이 코인이 만약에 지금은 이제 만 달러면 당연히 트랙도 안 하겠지만 제가 이제 100개가 아니라 만약에 1억 개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100달러에 팔았어요. 현진님한테 하나를. 그러면 100억이잖아요. 100억 달러짜리 시총을 가진 암호화폐가 산생하는 겁니다. 하나만 거래가 됐는데도? 네. 음 약간 사기죠 약간. 약간 속임수가 이걸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기에는 조금 찝찝하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한 100위권 바깥에 있는 코인들은 사실 다 빼야 돼요. 이런 만 6천 개가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3.3조 달러라고 하는 시가총액이 가지고 있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공공현환 비밀이자.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은.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포인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를 간과하고 그냥 도미넌스가 이제 내려가면 알트코인이 많이 가격이 올랐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암호화폐 불장이 왔다.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뭐 조금 천천히 오르거나 아니면 정체되는데 알트코인 가격들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알트 사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암호화폐 개수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너무 쉽게 그리고 시가총액 계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믿고 야 비트 불장 끝났어. 알트 불장이 왔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먼저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치만 도미넌스가 어쨌든 좀 주요하게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두 가지 부작용 아니면 숫자를 좀 호용하게 만드는 허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비교하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나 아니면 나머지 알트코인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는 하죠.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정도는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여주셨던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지난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결국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이 알트코인들은 쉽게 가격이 잘 오르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가격이 혼자 오르고 독주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 마지막에 차트의 마지막 오른쪽 끝에 도미너스가 쭉 하락을 했잖아요. 이때가 이제 바로 지난 최근 한 한 달간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또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도지코인, 리플, 솔라나 이런 것들이 무섭게 맹추격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너스를 낮춘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저렇게 좀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네요. 네. 그런데 좀 별개의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토탈2라든지 토탈3 같은 차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빼고 혹은 비트랑 이더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고 그런 것들의 도미넌스나 움직임을 보는 것도 좀 이 두 가지 허점의 같은 맥락에서 의미가 없을까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보는 것보다는 그런 토탈2, 토탈3를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가상자산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맹추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 그럼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는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죠. 암호화폐, 알트코인 대장주니까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뛰어넘고 플리프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플리프닝 된다. 반전된다. 역전된다. 역전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의 세상이 펼쳐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뭔가요? 이건 또 아덜스거든요. 그러니까 크립토토탈 마켓의 믹스쿠딩 탑텐 도미넌스니까 시가총액 10위권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도미넌스겠죠. 이거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하락 추세가 명확하게 보이죠.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최근 들어서 내렸지만 상승 추세 있고. 이거는 반대로 트렌드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이러는 게 이해가 가는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는 왜 오르는지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어쨌든 1달러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을 산 사람이 늘어나서 발행량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무한대로 얘도 찍어낼 수 있는 건가? 정확합니다. 맞나요?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정확하게 무한대로 양이 늘어날 수 있는 코인이에요. 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화 되어 있는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 테더사를 예를 들면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테더사가 중앙화된 기구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재단도 아니고 그냥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내는데 대신에 한 분기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은 회계감사 리포트를 공개를 하죠. 나름의 투명성. 나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테더를 발행해간 사람들이 이제 돈을 달러를 테더사에다가 주고 그만큼 테더를 발행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예금 대비해서 나간 대출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서는 테더사를 은행으로 본다면 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이 1대 1인지 1대 1 이상인지 이런 것들을 회계감사를 받는 거죠. 그게 만약에 1 밑으로 내려간다. 0. 몇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내가 받은 예금보다 더 많은 테더를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만큼 충분한 달러로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은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됐다는 거니까. 시중에 풀린 거니까. 네. 발행된 거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테니 테더도 자신의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계감사를 받는 거고요. 그런데 회계감사를 받는 회계감을 해주는 회계사 회사가 너무 작은 소규모 회사라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정기적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이렇게 리포트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못 믿겠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지난 3개월간 이렇게 했다지 지금은 어떤데? 이렇게 물어보면 불투명하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탈중앙성은 그렇게 아무도 기대하지는 않죠. 사실상 그래서. 그냥 믿고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사는 건데 그러면 왜 살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왜 살까. 어떤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 스테이블 코인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가장 1번은 그냥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예요. 거래가 좀 더 수월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업비트, 미국 같은 데는 코인베이스. 뭐 이렇게 피아 투 크립토 거래소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는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는 피아 투 크립토 마켓이 아니라 크립토 투 크립토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로만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그런 거래소라서 USDT가 반드시 필요하죠. 원래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대 나머지 알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게 더 성행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도 왔다 갔다 하고 알트코인 가격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두 개로 거래를 하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셈법도 복잡하고 계산도 안 되고 그래서 USDT 스테이블 코인의 니즈는 거기에서 처음에 발행을 한 겁니다. 내가 바이낸스라는 대형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알트코인을 샀더니,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샀더니 이제 알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그걸 딱 팔았을 때 내가 스테이블 코인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수익 정산이 훨씬 편하고 실현할 때도 훨씬 더 계산이 안 복잡하고 좋았던 거죠. 그렇게 생겨난 거고요. 애초에. 무슨 달러를 내가 디지털 세상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목적으로 생겨난 건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짚시다. 거창한 목적이 있던 건 아니다. 아니다. 솔직히 짚시다 우리. 비트코인은 여전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여전히 존재 목적은, 가장 큰 존재 목적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무한대로 발행될 수 있고 그래서 테더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나머지 암호화폐들에 대한 거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테더의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건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시총액이 늘었다는 건 개수가 는 거니까 도미넌스도 는 거겠네요?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늘겠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서 개수가 늘고 도미넌스가 는 거니까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다른 코인들의 가격도 올라가나요? 딱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연관성은 있죠.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테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라는 게 가장 크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암호화폐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연관성을 우리가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볼까요? 네. 테더 도미넌스 올라간다는 말은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또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하나가 껴들어야겠다. 이 중간에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나머지 도미넌스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암호화폐, 나머지 전체 암호화폐 대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도미넌스는 떨어지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나머지 전체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나머지 암호화폐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지겠죠. 근데 테더 도미넌스는 올라갈 수 있죠. 왜냐면 암호화폐 가격과 상관없이 테더 도미넌스는 그냥 발행이 많이 되면 올라가니까 참고로 테더 도미넌스는 전체 암호화폐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BUSD, 그거는 이제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인데 존재가 좀 희미해졌죠. 그리고 페이팔, 요즘 되게 핫하죠? 네. 페이팔 USD인가요? PYUSD. PYUSD. 그리고 TUSD라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테더와 똑같은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회사들 대비해서 테더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거를 많이 비교를 하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니까 이것들을 트레이딩하기 위해서 테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게 테더 도미넌스가 늘어나는 건데 얘네들은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보통은 테더가 그냥 더 많이 올라갑니다. 압도적으로 이건 약간 승자독식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도 반사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사속성이 뭐냐면 이게 수학용어인데 A는 A다, B는 B다라는 아주 당연한 얘기를 수학에서는 반사속성이라는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해요. 굳이? 그러니까 이게 참이지 않으면 수학 공식이라는 걸 푸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근데 반사속성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토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토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원래는 은행 계좌 이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 앱을 열면 계좌 이체를 하려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야 되고 인증 절차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토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비밀번호 내자리만 치면 바로 남한테 송금이 되는 것 때문에 되게 큰 히트를 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편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전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직장에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동기들이랑 점심 다 먹고 이제 더치페이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토스 앱을 딱 열더니 야 이거로 이제 결제를 하자 우리 더치페이를 하자. 그러면 너무 편하다. 그냥 비밀번호 내자리만 치면 계좌이체가 된다. 그러길래 오 진짜 하면서 해봤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사용자가 3명이 늘어난 거죠. 우리가 4명이었거든요. 그런 효과로 토스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자를 늘렸던 거예요. 구전이 되어서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막 추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반사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토스라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혼자 불편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테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지만 굳이 이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서 다른 걸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비트코인이 만약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뭔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테더 마켓에 가면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량이 있어요. 비트코인 거래량이. 그러면 굳이 USDC나 페이팔 USDC나 사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테더로 거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래량이 큰 마켓에 가야 그만큼 가격, 호가 단위도 좁을 거고 더 촘촘할 거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비트코인을 많이 거래할 수 있을 거고 또 전문 투자자 트레이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활발하게 투자가 가능하겠죠. 유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점점 몰리는 거예요. 반사 속성이 여기 테더라는 것에 승자 독식 구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 속성. 테더가 계속해서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제가 알기로 아까 4%였습니다. 그건 전체 암호화폐 대비겠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네.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압도적일 겁니다. 제가 방송 전에 검색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지금 도미넌스라고 하는 건 전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이거 하나의 퍼센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중에서의 도미넌스를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 정확하고 거래 투자할 때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건지 전체에서의 이걸 봐야지 효과적인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흔들리지도 않고 그 목적 자체도 어떤 미래의 기술 보고 투자한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나머지 암호화폐를 결제하기 위해서 나머지 암호화폐를 트레이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개로 봐야 돼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을 넣으면 안 돼요.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계산할 때도 나머지 알트코인들과 전체 비교를 하지 말고 거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적어도 다 빼고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암호화폐와 비교를 하는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인 거죠. 테더가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사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테더로 차라리 거래를 하는 게 더 편하니까 테더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쓰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 저 얼마 전에 들은 건데 제 지인이 홍콩에서 큰 사업을 하세요. 의류 사업을 하시는데 의류 사업 하시면서 한국에 있는 동대문에서 옷을 많이 사입을 해 가시나 봐요. 동대문 평화시장 이쪽 의류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테더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결제 수단으로. 그러면 말이 되죠. 왜냐하면 홍콩에 있는 데가 의류 사입 업체 사장님이면 위아나를 들고 가거나 아니면 홍콩 달러를 들고 가서 보통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한국에 있는 상인들은 위아나나 홍콩 달러나 둘 다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달러로 결제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미국 달러화로. 미국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현금을 가져가기도 불편하고 왜냐하면 미반은 만 달러 이상 핸드캐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좌이체를 해주거나 아니면 카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제한된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한 1억 원어치 사입을 해가는데 1억 원어치 결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신용카드로. 그런 대규모 거래에서는 대규모 달러 거래가 필요한 관계에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가 분명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송금을 하면 또 스위프트 망을 거쳐서 뭐 하고 하면 수수료도 어마무시할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송금의 편리성 측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게 그렇죠.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처가 없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사용처는 되게 일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동대문에서 사입을 해가는 금액이 한 달에 한 글쎄 얼마나 될까요? 한 100억 원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100억 원이 전체 테더가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일으키고 있는 한 달 거래량에서 얼마나 차지하냐는 거죠. 아마 얼마 안 될 거예요. 테더가 뭐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이 지금 수십 수조 달러가 될 텐데 지금 한 달로 치면 수십 조 달러가 될 텐데 그 안에서 100억 원이 차지하는 거는 너무 미약하다.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테더에 대한 어떤 도미넌스는 그렇게 실생활 결제나 아니면 해외 무역 거래나 이런 곳에서 발생한다. 아직까지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이른 단계고 대부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 트레이딩에 사용되기 때문에 도미너스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약간 궁금한 게 테더는 달러에 패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환율 같은 데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테더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 않나요? 미칠까요? 뭔가 달러가 강세라고 해서 도미너스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뭔가 가치가 높아져서 그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하지는 물론 달러 강세는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달러에 패깅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데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있죠. 저희는 환율이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환율이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죠. 업비트나 비쌈 사용하시는 분들은 원화를 처음에 은행지에 입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우리나라 거래소들에도 다 USDT가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USDT를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USDT를 밖으로 빼서 USDT 마켓이 있는 다른 해외 거래소로 가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복잡한데요? 복잡하죠. 차이가 있어요. 약간이지만 차이가 생겨요. 제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에는 김프가 껴있어요. 맞아요. 보통 한 2, 3% 평시 요즘은 역프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보다 조금 비싸요. 그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환율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테더는 그냥 진짜 달러예요. 달러의 어떤 새로운 유통 창구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보다 항상 조금 조금씩 더 가격이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면 우리나라에는 어차피 계속해서 역프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단은 비트코인이 체결되는 통화 중에 80%를 차지하는 게 달러고 그 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또는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 같은 달러 피아트 크립토 거래소의 거래량이 우리나라 원화 기반 거래소 거래량보다 훨씬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는 거겠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절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붙어 있다고 거의 붙어 있으니까 외국 거래소든 우리나라 거래소든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뭐냐 비싸게 사는 거예요. 계속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 대비해서 하락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되게 복잡하긴 한데 진짜 그거조차도 되게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비트코인을 사세요. 테더로 먼저 산 다음에 외국 거래소로 이 트롯 네트워크 통해서 출금하면 출금 수수료도 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 원 정도의 출금 수수료를 감내할 정도다. 그러면은 그냥 테더로 먼저 매수한 다음에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 출금해서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산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그 김프로 수익 내는 법 같은 느낌 같기도 하네요. 그런 거를 하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운데 대규모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환차손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많이 수익을 깎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더를 많이 그런 쪽에서 이용하니까 또 더 테더 수요가 늘어나고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어떤 이 마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테더가 없었으면 미국에서 내가 거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화로 사면 계속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법인 세우고 거기에서 법인 계좌 발급받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번 돈을 거기로 옮겨가지고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테더가 생긴 덕분에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냥 테더가 달러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테더로 바로 비트코인을 사면 된다. 달러로 사는 효과가 똑같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 얘기로 돌아와 보면은 약간 정의를 해보자면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어쨌든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테더가 많이 발행이 됐다는 거고 사람들이 그러면 테더를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게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시장 상황은 좀 불안정해졌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안정적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자본이 몰린 거다. 나머지 암호화폐들은 조금 불안정해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또 FTX 사태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서 다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번 그럼 말씀드려볼게요.